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 전 비삭대책위원장을 필두로 오늘 공식 출범에 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5일 선출된 지 한 달 만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캠프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앉게 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간에 저간사정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자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고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초기 선대위 구성 과정상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어서 갈 생각을 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었다. 자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한 말인데 선대위가 너무 요란스럽게 이 사람 저 사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사불란하게 작동을 해야 선거에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부서에서는 이 얘기 또 저 부서에서는 저 얘기한다면서 선대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가려고 하다가 이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김병준 또는 김한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쳐내고 자신이 위주로 하는 말하자면 정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입으로 설명한 바가 없는데 이번에 CBS 라디오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는 현재 선대위도 비서실 따로 있고 정책실 따로 있고 그리고 정책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나하고 충돌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선대위 과정과 후보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처음에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안 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다고 해서 나는 특별히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나이가 81입니다. 그럼 내년에 선거가 치러지고 내년에 만약에 이긴다 하더라도 82인데 뭔가 자리를 맡기는 나이가 많은 자리고 또 그걸 자리로 맡는다고 하는 것도 자체도 별로 바라지스러워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욕이다 탐욕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본인은 사명감에서 이런 걸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노욕이 있느니 정권을 요구한다느니 하지만 정권을 가져서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손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그런 얘기 들으면서 뭐 때문에 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했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만둬버리라 그럴 정도의 심정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선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정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무슨 80목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적 판단이라는 건 시대의 흐름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자신은 정치 시대의 흐름에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다. 감각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본인이 선거의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권을 가져야 된다. 노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라 선거에 관해서 나는 큰 욕심이 없다. 그런데 선거에 이긴다고 하니까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동안 그렇게 선거에 이겨야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저런 조건 따지지 말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멤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면 될 텐데 밖에서 이렇게 줄 당기기를 한 것도 사실은 김종인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이준석도 있고 관련되어 있는 이른바 김종인 치저의 요구도 있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수의 김종인 그룹이 움직이는 그런 구도가 되어버렸으니까 본인도 그런 이런저런 요구 조건을 낸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순수하게 100% 봉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김종인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새로운 인물들이 거론된다는 질문을 받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라는 게 과거에 다 거론됐던 인물이지 뭘 새로운 인물이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는 금태섭 전 의원은 합류할 거라고 본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맡아서 할 것이다. 선거 전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에 대해서도 그분이야 당원이니까 합류하기가 쉽겠죠? 라면서 합류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 들어와 달라고 부탁을 한 상황이고 지금 막판까지 윤희숙 의원이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다만 권경애 변호사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처신할 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권경애 변호사는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난 3일 조동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두고 배우자 문제를 속이는 혼의 정사에 대해서 여야 남녀 안 가리고 동일한 기준과 강도를 잃으시는가? 말하자 일부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합류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경애 변호사는 지금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도 봐도 지금 진보 성향의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진중근도 그렇고 조국 흑사 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첨예하게 그 분야 가지고 다툴 경우에는 쫙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야가 지금 권경애 변호사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권경애 변호사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철신할 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권경애 변호사의 영의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내부 토론 뭐 이런 걸 검토해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비슷한 이유로 방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한다. 사람 영입하는 게 내 소간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 관해서만 얘기한다. 그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종인의 화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 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가르서만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맞다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견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안 된다 된다. 이게 이제 협상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압박이 되기도 하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안 된다고 하다가도 꾸준하게 여러 사람이 개입해서 결국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기존에 있는 김병준 그리고 김한길 다 받아들이면서 본인도 총괄선대위원장이 앉았다 하는 것을 보면 꾸준한 대화가 필요하다 하는 점은 다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의 앉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대선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본인도 마지막 대선에 뭔가 역할을 해서 문재인 정권의 학정폭증을 끝내는 그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승리를 하는 게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남기는 것이다. 그런 큰 의미를 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밖에도 거론되지 않는 새로운 인물 영입에 관해서는 새로운 인물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전제로 해서 봐야 된다. 맹목적으로 새로운 인물이라고 해서 다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동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설득하고 하는 기사가 들어있습니다. 보니 보니까 수시로 와인을 들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집을 찾아가서 설득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몇 번 갔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번 갔다 했는데 열 번 갔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종인 집을 방문할 때마다 와인을 사들고 갔다고 하는데 김재원 의원은 3만 원짜리 들고 가서 10만 원짜리 와인을 얻어 먹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일 저녁 윤석열 후보 측에서 선대위 합류 소식을 전했는데 그 전한 사람이 바로 김 최고위원입니다. 그런데 당시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울산에서 만나고 있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수락한 당시에 김종인 집에 있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제가 현장에 있었던 거 맞다. 금요일 저녁에 김종인 전 위원장 대우로 찾아가기 전까지는 전혀 결론이 내려진 게 없었는데 윤 후보에게 잘 될 수도 있다. 잘 안되면 전화 연결하겠다. 잘 되면 전화 연결하겠다. 이렇게 미리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높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흔쾌히 수락한 적이 없고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거 안된다. 저거 안된다. 조건을 다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 김재원 최고위원장을 언급을 했는데 CBS 라디오에서 금요일 저녁에 집에 갔더니 그동안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또 왔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왔더라. 김 최고위원이 와인 한 병을 가지고 왔다면서 매일은 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참 와서 집요하게 나를 설득하고 애를 썼는데 내가 전혀 응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도 했던 것 같아. 그날 찾아와서 나에게 확답을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은상 규정까지 찾아가면서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정권을 가진다.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보고 정권을 가지니까 이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동안 본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봤다고 하더라.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해서 당원도 검토해보고 당은상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총괄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했다. 그런 걸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4일 오전에, 그러니까 4일이니까 지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을 오전에 판단하겠다고 했더니 김 최고위원과 또 김 전 위원장 안에, 그러니까 김미경, 이화위대 명예고수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부인까지 나서서 본인 김종인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김 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연락을 해서 하시는 게 참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해서 3일 오후에 9, 15분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락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만찬을 하고 있었고 만찬 도중에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가 와서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박사님 도와주십시오. 딱 하는데 1분 만에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때 그 분위기가 확 달아올라가지고 그날 술도 많이 마시고 또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누가 아니라도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니까 이렇게 된다 하는 건데 진작 그렇게 했으면 될 걸. 이렇게 과정을 또 겪고 나니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다시는 이런 과정을 겪지 말자. 나머지 90여 일 남았는데 또 이렇게 가면 그때는 방법이 없다. 이것도 경험한 것 같아서 값진 경험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선거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역할을 많이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